존 파이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인질 석방을 위한 교전 중지에 상당한 접근을 이뤘다고 확인했습니다. 파이너 부보좌관은 현지시간 19일 CNN 방송 등과의 인터뷰에서 타결에 한층 근접했으며 논의 시작과 비교해 상당히 근접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협상은 최종 타결까지는 타결된 것이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인질 석방을 중지하는 카타르의 알사니 총리 겸 외무장관은 협상 타결을 위한 걸림돌은 아주 사소한 거라며 협상 타결 자신감이 커졌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는 이스라엘과 미국 하마스가 5일간 교전을 중단하고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 수십 명을 석방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